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방수기등사 방수기등사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필기가 없습니다 맞죠 필기가 없고 이제 실기만 실기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면 이제 시험 문제가 사실 2020년도 얼마 안됐죠 10월 30일부터 바뀌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파이프 주변에 사실 최종보안붙임에서 용용을 해라 뭐 어떻게라 이 부분이 너무 오류가 많아요 이게 무슨 오류냐 채점하는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마다 다 다른거에요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새로 상세하게 설명이 추가되었다는거 그 다음에 직업 재료중에 가스물 펠트 작업 자 직업 재료중에 파이프 파이프 규격이 이제 프렌치 리서치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기존에는 이게 프렌치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붙이기 쉬웠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이제 말린다든지 두께 차이 때문에 좀 오류가 많아서 아예 민자로 이렇게 민자로 그냥 바닥에 바로 붙입니다 그리고 파이프에는 아스펠트 펠트를 부착하는 작업이 추가 되었구요 나머지 직업 재료 및 가스물 펠트 작업 변경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2020년 전기기능서 4회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9일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한 300명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합격률이 30% 40% 밖에 안됩니다 10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오전에 3명 4명 밖에 합격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 제 시간이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 문제 해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기능사 가스물 도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판으로 다 마무리 되어 있어요 이게 정치수로 1m 20, 1m 50, 1m 50cm죠 이런식으로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면 무슨 문제였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타카, 타카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시면은 이 모스를 타카 모스를 먼저 좀 제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높이는 뭐 여기로 보시면 사이즈 정해져 있어요 뭐 하판도 마찬가지구요 보통 이 하판을 제작을 하면 최소 2년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모스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셔야 됩니다 하판의 높이는 우리가 330cm죠 그래서 크게 뭐 자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우리 옥상이라든지 바닥 일부를 축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다 파이프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 파이프가 무슨 의미에요 그렇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이프가 간통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옥상 또는 바닥의 일부를 우리가 시트 시트 그 방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문제 시험 문제를 자세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 과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큐넷 큐넷 큐넷에 들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번 시험 일시 시험 장면을 작성해라고 할 겁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 자 펠트지 작업은 아닙니다 펠트지 작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킹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단 그리고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마무리 실리콘 처리까지 하는 거 이걸 총 해서 2시간 10분 보통 우리 학생들 보면 1시간 30분에 끝납니다 한 두번 세번 정도만 연습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가슬물의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면과 같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작업을 하시오 자 1인당 여러분들 하판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 가슬물 위에 펠트지 하나 그 다음에 시트 시트지 하나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한 개죠 파이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루가 있을 거예요 자루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중간 쓰레기라든지 철거할 때 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벽 잘 들어보세요 주의벽에 방수층 치켜올림은 벽의 상단면 바깥쪽에서 30mm 위치까지 하고 주의 끝부분은 코킹 여기서 코킹이라는 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문제를 한번 뽑으면서 이해하겠습니다 자 바닷가 치켜올림의 이엄새 폭 200mm 시트 모서리는 200 곱하기 200mm 시트 간통 파이프 둘레는 보강 붙임을 해라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게 매뉴얼 있습니다 매뉴얼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바로 내일부터 실기 동영상 할 거니까 한번 이 매뉴얼대로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강 수선은 나온 모서리와 들어간 모서리에 보강 붙임 후 자 나온 모서리 들어간 모서리 보강 붙임 후에 바닷가 치켜올림의 이엄새 보강작으로 하세요 자 나온 바닥에 자 나온 모서리 보강 붙임에 사용되는 보강 시트는 다음과 같이 재단에 붙이십시오 자 지금 나온 모서리 보강 붙임에 사용되는 보강 시트는 다음과 같이 재단에 입에 입에 한 개는 있죠 하부 하부는 이게 상부는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뭐다 나온 모서리 이거는 들어간 모서리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부터 여기 모서리부터 나온 모서리와 들어간 모서리를 먼저 이엄새 보강 붙임 작업을 하고 이제 벽면 바닥이라든지 이 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통 바이프의 최종 마무리는 바닥면에서 150mm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시오 자 중요한 것은 선생님 합니다 자 간통 바이프의 내부 보강 우리가 일명 쏙치마 외우 보강 거치마는 바닥면에 50mm 걸쳐서 붙이시오 자 도맹과 같이 구배가 있다고 가정하고 방수로 작업을 하시오 이걸 뭐냐 방수 바닥을 붙이는 순수입니다 바닥 붙이는 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매가 이렇게 되면은 뭐부터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컴판부터 붙이고 컴판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판을 덮여야지 물매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바이프는 연속된 것으로 가정하여 시트를 위에서 덮어 씌우지 않도록 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바이프가 뭐 조금만 밖에 안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이제 거치마 속치마 이렇게 작업을 하시겠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위에 한쪽으로 절개를 해야 됩니다 절개를 하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가운데 구멍을 내서 폭 끼운다 이게 아애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시트의 접합부 겹침 폭은 100mm로 하고 중요합니다 바닥은 2매 들어간 모서리와 나온 모서리는 6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간통 파이프로 5매를 초과하여 중복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오 단 들어간 모서리 및 나온 모서리에서 보강 붙임이 아닌 시트 마감에 이음이 있을 경우 시트 마감이 이음이 있을 경우 1매로 본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렵죠 2매 6매 5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가서 작업하는 걸 순서대로만 보시면 100% 하킹입니다 자 도면에 표시된 바닥에 시트 방수 마무리 부위는 어떻게 코킹 실리콘 정리를 해라 자 보강 시트도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시오 여기까지 요구사항 이었구요 자 타 이번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파이프 둘레 최종 보강 붙임에서 바닥 부분은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시트의 뒷면에 붙은 계량 아스팔트를 용융시켜 붙인 후 가열한 흑손 등으로 붙인 가지 시트의 가장자리 뒷자리를 눌러서 녹여서 틈이나 구멍 없이 밀실하게 붙이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기 편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방수 기능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제대로 용융이 안 돼서 안 붙어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뭐든지 방수 기능에서 제일 큰 목적은 방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후다닥 후다닥 한다고 해서 대충 바르고 대충 녹이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감독위원님도 오셔서 다 들춰봅니다 제대로 안 붙어있으면 어떻게? 방수의 기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흑손 등을 눌려서 녹여서 이게 사실 용융이라는 뜻이에요 용융 이해하시겠죠? 녹여서 붙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치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가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닥면에서 얼마? 이 길이가 얼마요? 그렇죠 50 50 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바이프 바이프 상단부는 바이프 상단부는 가열한 흑선동으로 시트의 상단부 가장자리를 눌러서 녹여 틈이나 구멍이 없이 밀실하게 붙이는 철선을 마감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간톡 바이프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였으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떻게? 불로 또는 가열한 흑선 흑선 가지고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 흑선 가지고 흑선 가지고 불을 달굽니다 달궈서 이렇게 녹입니다 이렇게 쫙 펼지 그러면 쫙 이제 뭐 어떻게 느낌이냐면 이게 녹으면서 쫙 밀실하게 붙여져요 이걸 꼭 해라는 말입니다 타하고 파가 왜 추가 됐을까요?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대로 붙였는데 실격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제대로 안해도 합격이다 이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 이대로 무조건 해라고 명해진 거에요 그게 언제부터? 이번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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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회 4회 기능사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최종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최종 본 시트 작업 큰 바닥 작업 바닥 등 위에 덧붙이들 별도의 보강물질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판으로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큰 바닥 깔면 쫙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시면 뭐 염새부터 먼저 다 하고요 맞죠? 염새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컴판 컴판 붙일 때 어떻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컴판이 한번에 이렇게 이렇게 쭉 다 가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장에 설치된 가슬물 간통 바이브 크기는 반드시 실측에서 작업하더란다 당연히 시험장마다 가슬물이 똑같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큰 오상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측에서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에 있어서 큰 바닥과 작은 바닥의 시트는 기둥 상각 면목 하부에서의 간격이 300mm 30mm 30mm 이하가 되도록 붙이세요 상각 면목 상각 면목 어딘지 알겠죠? 한 번 더 나중에 도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자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은 내밀지 않아도 되며 내미는 경우 내밀어도 내밀지 않아도 되는데 오른쪽 상단 만약에 내미는 경우에는 길이가 100mm 이하가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작은 파는 이렇게 튀어나갈 거에요 이렇게 원래는 튀어나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안 스며들지 올라타지 않지 근데 하도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내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거에요 바보같이 하지만 내밀으면 100mm 간 그래서 선생님은 제도할 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 50mm만 해라 그래도 인간적으로 물이 안 새야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수험자는 다음과 같이 가소물 펠트 작업 후에 방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가소물 펠트 작업이 소요된 시험시간 제외입니다 근데 이때가 15분에서 20분인데요 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껏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 갈려온 친구들 도와줍니다 자 스테이플러 설침을 이용해요 자 타카 칠하는거죠 이제 손으로 하는 손타카 가슴 바닥면과 변면에 아스팔트 펠트 부차 나중에 뜯기 편하게 하는거에요 청테이프 여러분들 바뀌었네요 자 청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러면 제발 바보같이 그냥 뭐 노란 테이프 이걸 써도 되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청테이프 이용해서 간통 파이프에도 아스팔트 부차하고 이걸 이용해서 가소물이 지정된 수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통 파이프를 고정하고 치형 유언은 간통 파이프 위치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도면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상각면목이 있으면 여기서 얼만지 여기서 얼만지 이게 800이고 이게 800이고 다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근데 이거 가지고 옛날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위원들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극제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내가 간통 파이프 잘못 갖다 놨다고 해서 실격 대리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파이프는 파이프는 방수층에 간통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덮어 씌우지 말하고 있어요 덮어 씌우는게 아니고 씌우는게 아니고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감싸는거 그래서 속치마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오케이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급재료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위원 확인 후에 교환할 수 있으나 자 수험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단 잘못했다고 다시 바꿔주세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급재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험자 잘못으로 버린 시트지가 자 수험자의 잘못으로 시트지가 있는 경우 이게 시트지가 5미터짜리 하나 줘요 그래서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 또한 선생님이 요령이 있어요 이 재단을 할 때 어떻게 재단하세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컴판부터 자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실기일 시험을 위해 시험 문제의 치수 종이 모양 등 형식에 맞추어 시험 시간 시작 전에 제작한 공구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 문제가 주어지죠 그 뒷면에다가 시안이 있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팔테치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천천히 앉아서 종이 한번 그리세요 내가 어떻게 잘라야 된다는 거 미리 밑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실격 당할 일 없습니다 이거 1분에서 2분도 안 걸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아끼를 하다가 바로 재단하다가 바보같이 재단 잘못해서 게임 끝나는 친구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히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유예랍니다 자 실격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시험 중에 여러분들 혹시 다친다든지 특히 칼을 많이 쓰거든요 절대 다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도 여러분 봤습니다 다쳐가지고 그래도 본인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손을 빈다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완성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이건 연섭 뭐다 연섭 부족입니다 우리 학교에 2학년 2학년 여학생 우리 김땡땡 학생 1시간 20분 안에 끝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선생님은 물론 1시간 안에 끝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재료 비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원하면 3판이고 5판이고 10판이고 계속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연습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허리 아픕니다 또 시험 보기 싫습니다 자 5자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요구사항의 작업 요소 중 누락된 작품 요구사항 및 도면과 다른 경우 그리고 시험 문제 취소 내용에 대해서 실수 오차가 30mm 이상일 경우 자 이거 보세요 방수 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감독위원님의 재량이에요 감독위원님의 재량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여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시겠죠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큰 바닥에 시트의 좌우를 바꿔서 시트를 붙이는 경우 이게 보면은 시트지가 이 폭이 1m 거든요 1m 그러면 접착 부위가 10cm가 이렇게 있습니다 10cm가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되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작은판 작은판하고 작은 바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큰 바닥과 다른 시트의 겹침부에서 큰 바닥 시트의 접착제 부 부착 부위를 일부라도 오려낸 경우 여러분들 여기 간통이 딱 걸려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부분만 살짝 자르고 오려내면 안됩니다 오려서 버리는 경우 오려낸 경우 아니에요 재단 그러니까 잘라만 주는 거예요 흠집만 내서 그래서 옆으로 씌우는 거예요 오려서 버리는 경우 바로 방수 성능이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여기 물 다 셉니다 자 벽에서 바닥까지 붙이는 최종 시트 큰 바닥 작은 바닥 시트를 각각 한 매로 시공하지 않고 중간에 겹침을 두기 어느 학원에서는 바보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가르치더라고요 벽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전혀 그런거 아닙니다 한판으로 다 가립니다 이렇게 자 최종 시트 작업 최종 시트 작업 큰 바닥 작은 바닥 등 위에 덧붙임 등 별도의 보강 붙임을 한 경우 자 덧붙임 하면 안된다 했어요 이해하시죠? 한판 다 가면 되죠 자 큰 바닥 및 작은 바닥 시트와 기둥 상각 면모 하부의 간격이 30mm 자 외우세요 30mm 30mm 넘는 경우 자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 내밍 길이가 안 나와도 된다 했죠 하지만 100mm를 넘는 경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타 방수 성능이 없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럴 때 이음새 같은데 제대로 안 녹여서 붙이는 거 특히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불을 많이 녹여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험시간에 약간 좀 오바된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마 간통 바이프 둘레 처리 작업 예용의 요구상 타향과 상향의 경우 자 타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타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토치로 해서 어떻게 흑선으로 해요? 이게 가장 이번 2020년 제4의 기능사 가장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구상 자 자항의 겹친 매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보시면 시트의 접합부 겹치폭을 100mm로 하고 바닥은 2매 들어간 모서림으로 나온 모서림은 6매 간통 바이프로 오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이해하시겠죠? 자 시험문제 명시되지 않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작업 도중에 시험위원이 중간 점검 후 영상 촬영 영상 촬영 영상 촬영한다는 뜻이 뭐예요? 예 실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영상 나오면 안되겠죠? 왜? 붙이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나고 시험이 채점이 끝나면 시험의 지시에 따라 주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채점이 끝나면 바로 오전에 시험 보죠 그럼 오후에 또 시험 봅니다 이걸 다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아 내가 기분 나빠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갈란다 그 친구 예 자격요건 안됩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음 사람에 의해서 배려하는 마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3cm 벽에서 3cm 지금 이 선은 뭐냐 계량 끝 하는 거죠 자 이 치수 외우세요 100mm 띄워야 되고 50mm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펠트지는 다 쳐야 되고 이게 상관 명목이에요 올라타는 거고 끝에 자 뭐냐면 처음에 아스팔트 펠트지를 싹 다 붙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도 다 고정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다? 마킹부터 합니다 여기에 흰색 선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마킹을 다 합니다 그 안에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재단하고 세번째 붙이는 거 참 쉽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위치 이 벽에서 700 벽에서 500 딱 보면 이게 얼마일지 아까 전에 우리가 1m 50이었어요 그러면 바닥 큰 바닥이 여기서 딱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어떻게? 오래내지 말고 흠집만 살짝 내 가지고 그렇죠? 흠집만 내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한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부분은 코키마감 실리콘 다 칠하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안쪽이구요 자 보강붙임을 먼저 해라는 거에요 자 100mm가 어디? 이 가운데 붙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잘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폭은 얼마? 200으로 하고 붙이기 전에 이걸 깨끗하게 접으세요 발로 밟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 붙일 수 있도록 불을 최대한 많이 쏘세요 아시겠죠? 자 파이프 주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뭐에요? 먼저 속치마를 놓고요 속치마를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판 들어가고 작은판 들어가고 거치마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죠? 직접 스네이 한번 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네이만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일명자차시 수량 5개 이거 다 필요 없구요 자 1미터에 5미터짜리 하나 주고요 아스패트지 1미터 이거 아닙니다 5미터 하나 줍니다 1이다 철선도 여러분들 충분히 길이만큼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자 길이가 200미니짜리 이번에 오네요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자 방수기능사 실기시험 지급재료 및 가소물펠트 작업 변경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2020년 제4의 기능사부터입니다 지급재료는 어떻게 기존에 플렌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 오류가 있었어요 이게 플렌즈 뚜께때문에 계속 제대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겉에 겉치말을 할 때 이런식으로 똑같이 가야되는데 이 염색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뚜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앴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펠트 작업도 파이프에도 아스팔트 펠트 부착 작업을 해야 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청테이프를 이용해서 왜? 파이프가 놓으면 안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청테이프를 이용해서 파이프의 예시와 같이 아스팔트 펠트를 감아서 부착한다 테이프 부착 방법은 수험자 의미로 하지 마세요 수험자 의미로 필요 없습니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청테이프를 했습니다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에 아스팔트 펠트를 밀착되고 부착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펠트를 부착한 파이프를 가슴을 지속 위치에 고정하고요 가슴을 고정하는 방법은 수험자 의미로 하지 마세요 제발 청테이프로 하시면 됩니다 방수 작업 중 이동이 없도록 나중에 발로 한번 차봅니다 시험위원 파이프 고정 위치 작정의 부로 등 가슴을 펠트 작업을 확인 후에 방수작업을 시시한다 여기까지 시험에 시간이 안 들어옵니다 자 적용시간 보세요 2020년 전기기능사 실기부터 이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프닝 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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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